1. 2. 3. 3. 4. 4. 5. 5. 5. 5. 5. 6. 7. 우와, 얘는 꽃핑크파 너무 예쁘다. 너는 이름이 뭐니? 같이 가자. 너무 예쁘다. 되게 특이하다, 너네. 너네도 같이 갈래?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여기 관리하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요. 궁금하시면 따라오실래요? 어머, 어머 왔다! 어머, 어머, 어머 왔다. 죽었다. 오늘라 힘들었지? 엄마가 물 줄게. 많이 먹어라. 머리가 너무 무겁구나. 침물들이 굉장히 많네요 안쪽까지 있거든요 안쪽이요? 네 이쁘지 않나요? 여기도 있네요? 네 합쳐 가게 하세요? 아니요 가게는 하지 않고 다 제 자식같은 아이들이랍니다 감사합니다